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동영상의 가운데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특히 가운데 부분에서 아주 극히 짧은 순간을 잘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프레임 시켜 볼게요.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짧게 잘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라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동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짧게 잘라내 보겠습니다. 여기 터치합니다. 이 동영상을 타임라인에는 동영상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가위로 갑니다. 가위 여기 있죠. 가위. 가위 터치하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트림 앤 분할을 써놨죠. 트림 앤 분할로 들어갑니다. 트림 앤 분할해서 가운데를 자를 거니까 첫 번째는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리밍 하니까 이 부분을 자르는 거죠. 이 부분을 자르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플레이 헤드 오른쪽을 트리밍은 오른쪽에 있는 재생 헤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생 헤드에서의 분할 여기 재생 헤드에서의 분할이라는 이걸 터치해서 일단 분할을 시키고 또 한쪽을 분할 시키든지 혹은 트리밍을 해서 잘라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해서 여기에서 또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하든지 혹은 플레이 헤드에서 왼쪽을 트리밍 하면은 잘리겠죠. 플레이 헤드에서 왼쪽을 트리밍 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습을 위해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에서의 분할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앞과 뒤가 잘렸죠.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터치하면 세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지 헤드에서 분할을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을 잘라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눌러서 캔슬이죠. 취소입니다. 이걸 눌러서 취소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취소해 보이세요. 다시요. 여기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의 동영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위를 누르는 거죠. 가위를 눌러서 그 다음에 플레이 헤드에서의 분할을 터치합니다. 가운데의 아주 짧은 순간을 잘라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짧은 순간을 잘라내려면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제시킨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벌립니다. 타임라인에서 지금 여기 타임라인에서 핀치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핀치아웃은 뭐냐면은 손가락 두 개를 어떤 특정 부분에서 손을 대서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만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핀치아웃 손가락 두 개를 눌러서 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럼 많이 분리해도 얼마 전에 분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 16초로 되어 있는데 원래 16초 이 정도의 길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만 늘려진 겁니다. 이렇게 늘려놓고 선택된 상태에서 이것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립을 선택하고서 그 다음에 과일을 선택합니다. 과일을 선택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벌려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바로 이렇게 화면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3.844 에서 이렇게 4.2 라든가 이렇게 짧은 순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짧은 순간을 잘라내는데도 여기 트리밍 분할해서 옵션이 활성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리밍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령은 삭제하기가 아주 짧은 순간을 순간의 동영상을 삭제하기 힘들면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손가락 두 개를 넣어 가지고 확대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플레이 저 가위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삭제된지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이 엄청나게 타임라인을 보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죠. 이렇게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타임라인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 그 키네마스트에서 동영상황이 짧은 한순간을 가운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